강원도가 강원 일자리 정보망을 통해서 인공지능 일자리 맞춤 서비스를 운영합니다. 인공지능 일자리 맞춤 서비스는 강원 일자리 정보망 데이터를 분석해 구직자에게 맞춤 정보를 추천하는 서비스로 일자리와 기업 검색 등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. 이번 서비스 운영으로 구직자는 희망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는 수고를 덜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